성냥 이야기는 이걸 드릴게요. 오늘의 일차례는 이거예요. 머리 피크니크 연예 이야기 이거 드릴게요. पर इसो शिशा समात पत कर चुका था हर एक के को बुक लग रही थी उन्हेंग बचन खारी देने लिए बेच दे उसके पर इसो बचन खारी देने लिए बचन खारी देने लिए बेच दे उसके शिशयों ने कोहा पर रिशो लोगों को दिखना जो होता है था कि वहाँ पर में शरक पड़ बारो सा कर सकत थे कर सकते हैं कर सकते हैं 네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한 2만명인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밥을 나눠줘야되는데 밥이 하나도 없는거에요 다음 페이지 과연 나 또는 은혜는 부진에 대해 गिश्यु ने पूच्छा उन सब के लिए बोजन करिदने के लिए तो एक साल का वेतन जाहिए उसके शुच्य बोलो तुम्हारे पास कितना बोजन है ईश्यु ने पूचा गिश्यु ने बुच्चा गिश्यु ने बार इसाई 그래서 또 밥이 있느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밥을 다 나눠줄 수 있냐 라고 했어요. 근데 남자만 세서 5천 명이에요. 5천 명 그래서 자식이랑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하면 한 2만명이에요. 근데 2만명의 음식을 다 주려면 한 5천 년 동안 일을 해야지. 그리고 1만 명은? 1만 명이 넘어갑니다. 1만 명은 다음으로 1만 명이에요. 1만 명이에요. 그 후에 2만 명이 오라든 산에 5 롯데이 2 마치 룰이 이슈 무승 라야 가피 해 로그 고 허 기 가스 바르 벗 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5 4 5 크리더니 5 2 3 어떤 이가 음 음 어떤 얘가 어떤 어떤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빵 5개랑 물고기 2개밖에 없었어요 한글도 배쳐야되는데 해볼게요 어 너무 배치네 이스터로서 더럽고 한글 게 파스 밋 거에요 이스턴의 롯이 어를 멋지게 리에 거는 여와드 기야 더블 우습네 썩고 대네 게 리에 1 롯이용 5도 2 거를 실수용 게 리에 3 거를 실수용 게 리에 가르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땀이 엄청나게 만빛되었어요 아 진짜aved.. iov.. 이거 어떻게 도와드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bid bid 다음 페이지 이슈게 주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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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